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댓글에 선생님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도 하고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같은 달에 드디어 드디어 같은 달에 우리의 목표인 수능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 뭐 이제 와서 뭘 해봐야 늘겠어? 이런 어떤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또 마무리를 잘 못할까봐 맴매하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목표 드디어 열립니다 자 열립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겐 아직 대략 10일 가량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10일이요 작은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수능은 수능은 비록 그저 내신 시험은 아닌데 지금 시기에는요 얘가 기말고사인 거야 와 나 10일 있다가 기말고사 봐 여러분 10일 동안 뭐해?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1분 1차 아껴서 하나라도 더 보고 왜 내가 본 게 바로 시험이 나오니까 수능도 그런 거야 그런 자세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자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알아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시험 맞아요 여러분 수능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다시 봐서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상 수능은 약간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느낌이요 슬프게도 그냥 하나 정해지고 그게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뭐야 한계로 더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아직 남은 시간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나로 더 하려고 들고 그럴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만 그때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을 막 잡고 그럴 거잖아 일단 계획은요 목요일날 시험이 있으니 야 우리에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네 그치 따라서 그 직전 날까지 계획을 잡으면 뭐야 그거는 또 몽둥이 팩토리얼이에요 어 몽둥이로도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네가 당신이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당연히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 근데 계획을 못 지키고 수능날 가잖아 여러분 뭐야 이미 불안해 이미 불안해 큰일 나 그런 심리를 여러분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그 전주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획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요 못 지킬 가능성이 있어 대신 그거 못 기치면 월요일 화요일날 하면 돼 어 그러니까 언제나 어 그냥 딱 이제 남은 이 오늘 이번 한 주야 이번 한 주 동안만 여러분들이 뭐 뭔가 하려고 계획을 잡아 자 근데 어떤 계획을 잡으면 될까요 어떤 계획을 미래 어 적중을 바라고 와 내가 드디어 낯선 걸 풀어서 내가 낯선 품 거를 직전에 본 게 수능이 나오면 참 좋겠다 뭐야 로또보다 확률이 낮아요 알잖아요 그죠 아니야 우리는 수능을 적중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그죠 허황된 이렇게 목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능은 낯설 거고요 낯선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낯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그 기본기가 되고 그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며 문제를 풀다가 위기가 왔을 때 문제로 돌아와 문제를 다시 어떻게 관찰하는가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고 그래서 근거 있는 행동을 찾아가면서 문제 있는 모든 조건들을 관찰을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이면적인 이름이 있나 그지 이름이 불려지면 언제나 그건 길이라 그랬잖아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뭐야 언제나 그지 그들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풀이를 하게 될 거잖아 어 그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이랑 올해 얼마나 많이 했게 그지 얼마나 많이 했게 사전 코드부터 시즌1 시즌2 시즌3 모의고사 시즌0 시즌1 시즌2 스페셜 까지요 이미 우리는 정말 많은 미래를 이미 갔다 왔어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 해야 됩니까 복습 정리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낯선 거를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너무 낯선 걸 욕심하고 물론 개인마다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저는요 오늘 시험 보고 바로 오늘 피드백이 돼 그런 친구들은 해도 돼 개별차는 있겠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 그래도 선생님 실천처럼 제가 마지막 마지막 제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으면 그날은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그지 어 그래서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피드백이 가능한 정도 그리고 수요일날은 뭘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수능 당일날 나 쉬는 시간에 뭘 할 거야 나 어 아침에 갈 때 가면서 뭐 볼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내가 제일 약한 거 어 봐도 봐도 자꾸 까먹는 거 그런 거 직전에 봐주는 거잖아 직전에 봐주면 그래 시험 볼 땐 기억나거든 음 그런 준비하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 여러분 뭐 선생님 봉투 활용법 얘기했잖아 그동안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 봉투에 모아놨어 혹은 뭐야 뭔가 오답노트식으로 어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정리했어 그런 것들 지금 이제 꺼내 볼 때예요 꺼내 볼 때야 지금 꺼내 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수능 때 어 직전에 봤던 건 수능 때 하지 않거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거든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죠 남의 거 보면 안 돼요 실수 코드 남의 거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남의 거 야 이런 실수도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알게 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실수만 보는 거야 아시죠 어 그거야 그렇지 그렇구나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음 한 자라도 더 보려고 그렇지 그럴 때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수능이 시험이 맞습니다 수능 시험은 어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시험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긴장되고 선생님 드디어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아 저는 몸에도 이제 더 좋은 거 먹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거 입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거 해처리야 어 아니야 그냥 평상시대로 어 맨날 출인이 입고 후줄근하게 하고 다녔으면 그냥 후줄근하고 출인이 입고 가 어 어 그냥 모나지 않게 어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게 어 어 그 다른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거든요 어 어 수험생은 누구나 그런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긴장되죠 긴장 안 하는 게 수험생입니까 긴장 안 하는 척 하는 거죠 어 어 어 긴장되고 떨리면 떠세요 그냥 떨어 어 어 그냥 떨어 떨면 오히려 그게 더 어 어 상충이 되지 않거든 안 떠는 척 긴장 안 한 척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 긴장되면 긴장해 어 그렇게 받아들이란 얘기야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어 모든 환경을 어 어 이 한 주 동안은 되도록 그 싱크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 어 어 국어 시험 볼 때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험 볼 때 수학 공부하고 어 어 인간은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한 주만 그렇게 보내도요 그 다음 주가 적응이 또 돼 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야 이번 한 주 제발 그렇게 보내줘 어 어 이왕이면 어차피 공부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패턴도 그지 어 아침에 내가 어 수능 때 나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당일날 거기에 맞춰서 한 주간은 그렇게 보내는 게 그죠 그 싱크를 맞춰주는 게 그러면 그 리듬이 거기에 또 맞춰지거든요 어 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전략들을 사소하지만 어 이런 전략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어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해서 보고 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 풀 때 위기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문제 밖에서 찾지 마시고 문제 안에서 그지 반드시 그 해결키는 문제 안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구요 아시죠 네 고거 고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드리면 내 수능 당일날 너무 무리한 걸 또 쉬는 시간에 무리한 걸 또 하려고 이러지 마시구요 어 정말 꼭 봐야 되는 거 어 그래서 딱 필요한 거니까 딱 행동이 그동안 했던 것들 한번 메모해 보고 그런 메모된 거 이렇게 딱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그리고 혹여라도 어 자기가 어떤 봤던 시험지 중에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어떤 어 모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도 뭐 선생님 거겠지 어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 모의고사 흐름이 이랬댔구나 이런 흐름 어 그래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떤 주제의 문제에 대해 나오고 아 4점짜리는 어떤 식으로 그래 대표적인 주제를 왜 변하지 않을 거거든 주제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 문제는 변하지만 해당되는 주제는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행동 요약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타겠다 그래서 고거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도 어 좋은 생각 일 것 같아요 고정도 아시겠죠 네 고정도 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래 남은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 막 궁금하고 그래서 막 어 응원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어 갓 더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도록 어 음 이거야 어 양매스 야 소위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선생님이 거기서 또 응원 응원 영상도 보여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거 좀 어 어 봐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그쵸 그래서 요거 점 그리고 슬래스 점이야 어 어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 드리구요 또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면 또 선생님 올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네 바이바이